이게 마린골드 차인데요 이번에 한 3일 말린 거에요 차로 한번 먹어볼 건데요 요즘에 이게 눈에도 좋고 눈 건강에 좋고 해서 많이들 먹고 있거든요 향이 좀 독특하거든요 이거는 이게 영양가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한번 따라 볼 까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진지한 색깔이 하나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아직 조금 덜 우러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진짜 예쁘다 음 좋아요 향은 아직 잘 모르겠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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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